네 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회계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회계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 내용은 상당히 딱딱한 주제인데요. 그래도 한 번은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고 항상 회계원리 교과서 보면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다루긴 좀 뭐하고 다루자니 하기는 싫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가 재밌게 할 자신은 없지만 제 채널이 그렇게 하면 엄청 유머럿한 채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미가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란 무엇인가? 회계정보라는 게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회계정보가 무엇이고 또 정보 이용자가 뭐고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회계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면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함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어렵죠. 이게 꼭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개인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금전의 출납에 관한 사물을 일정한 방법. 이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갭이라는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해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만 회계라는 것은요. 주식회사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장 뭐랄까요. 효용이 빛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라는 것이 발전한 것도 주식회사라는 것의 태동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주식회사의 핵심은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발명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보험이랑 비슷한 정도의 발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상당히 현대 경제 시스템을 이루는데 아주 일조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개념이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아직 그렇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오너일과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돌아가시면 또 손자가 이어받고 이런 형태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딱히 와닿지가 않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몸에 체등은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선진? 선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스템이 잘 자리 잡은 미국 같은 케이스를 보면 물론 특정 가문이 어떤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아직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건 좀 약간 과거의 낭만적인 시대의 어떤 얘기이고요. 지금은 소규모 이런 사업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업 이러면 애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잡스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스티븐 잡스의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애당초 스티브 잡스 자신도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팀쿠기 라는 성소수자가 경영을 하고 있죠. 여러모로 참 발달된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무튼 기업을 소유할 만한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경영에 능한 보장은 없거든요. 경영은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소유자는 간접적으로 지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이 자본과 우수한 경영을 접목을 시켜서 기업이 어떤 발전에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뭐랄까 약간 일종의 도박판 우리나라도 아니죠. 주식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일종의 도박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려나요? 아무튼 그런데 순기능도 있지만 도박판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합법적인 도박판인데 사실 이제 그게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가능성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는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자신의 어떤 빛나는 사업 아이템을 마음껏 실물 경제에서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제가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고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많이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약간의 도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죠. 아무튼 불운하게 소유와 경영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그렇지만 회계란 것은 그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소유자와 경영자 사이를 이어주는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언어 하나의 약속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소유주가 있고 경영자가 있으면 법률용으로 소유주는 본인이고 경영자는 대리인이라고 하신대요. 본인과 대리인인 것이죠. 당사자를 본인이라고 해요. 본인 대신에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이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재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들고 나니까 경영에는 재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자를 고용을 해서 회사를 위임을 합니다. 제 회사를 좀 맡아주세요. 라고 그럼 이제 그 경영자 회사를 경영을 하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거 T계정 이거 친숙하시죠. 이제 왼쪽에 자산이 오고 오른쪽에 그 자산이 누구 돈인지 설명을 해주는 부채와 자본이 오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단식 보기를 해서는 그 제3자가 봤을 때 한눈에 이 회사의 어떤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복식 보기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야 아 지금 우리 회사가 잘 커가고 있구나 아니면 아 우리 회사가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네 라는 거를 한눈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수유주한테 이제 다시 보고를 하는 거죠. 본인에게 대리인이 맡겨주신 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게 이 소유주 본인이 회계에 대한 지식이 딸리면 이 경영자가 아무리 회계 정보를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현대 경제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 감사인이라는 회계 전문가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의 이런 재무제표를 감사를 하고요. 재무제표가 무엇인가는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회사가 만든 회계 정보를 모아 놓은 것이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감사를 하고 소유주에게 의견을 줍니다. 아 이 재무제표가 현재 그 회사의 회계적인 실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명을 해요. 이 구조는 이해가 되시겠죠. 즉 소유주가 경영자한테 회사를 위임을 했고 경영자가 그 회사를 경영한 다음에 자신의 경영 성과를 회계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표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계 정보를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 재무제표를 회계 전문가인 감사인이 소유주 대신 감사를 해서 소유주에게 의견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돈을 가진 사람과 경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돈도 있으면서 경영의 실력도 있는 사람만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현실과 부합이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띄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골자인데 소유주, 주주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현실은 사실 좀 더 복잡합니다. 정보 이용자는 일단 제가 생각해낸 것만 주륵잡아 봤는데 이렇게 많아요. 외부 말고 회사 그 자체에도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회계 정보는 관리 회계라는 이름을 따로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회계 정보라고 하면 재무회계를 뜻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어떤 도식 있잖아요. 거기서 사용되는 회계 정보는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가 이제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달 실적이 어떻고 지금 뭐 저희 우리 회사 원가율이 어떻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주주들도 당연히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소유자라는 게 사실 그 기업을 소유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투자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보통 투자자를 소유주라고 생각은 잘 안 하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소유자라고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주주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오너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게 모기업이 주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오너라든지 이런 인격체가 아니라 법인격이 회사를 가지는 주인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일본에 모기업이 있고 한국에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모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회계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그 채권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이용자인데요. 재무제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장 절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심사를 할 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꼭 제출하라 이런 경우가 많아서 감사를 꼭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인 경우에도 이미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부분 모기업이 따로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함입니다. 물론 은행, 금융기업 외에도 개인적인 채권자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에 채권을 사고 투자를 하시는 주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채권 채무조에서 발송하다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순자 할머니, 이말자 할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죠.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투자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회계정보를 이용할까요? 아무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기관, 감독기관도 당연히 회계정보를 이용합니다. 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있겠죠. 이런 기관에서도 회사에 이런 걸 감독을 할 때 당연히 회계정보를 이용하고요. 과세관청도 회계정보를 이용해요. 이럴 때는 세무회계라고 재무회계라 좀 다른데 세무조정이라는 조정 작업을 거치면 세무회계가 완성이 되는데 이런 세무회계도 과세관청 이용하고 있다. 또 이런 회계정보는 거기서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특수관계자라고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회사에 전혀 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 또 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 제품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AS 못 걷잖아요. 그게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제품이면 모르겠는데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제품을 사는데 이 회사가 좀 휘청휘청 하고 있다. 이러면 제품 구매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정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정보 이용자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중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보통 상장회사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단 주주만 해도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은 좀 그렇고 하여튼 주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그거를 일일이 아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회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보 이용자가 한두 명이다. 주주가 어떤 가족이고 채권자가 한 다섯 개 금융사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계정보 그냥 만들어서 보고하는 걸로 가름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 이용자가 무궁무진하면 그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럴 때는 그냥 공개적으로 네 회계정보를 공시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회계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공시는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학생분들은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다트라는 사이트는 굉장히 잘 되어있고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법인에서 일을 할 때 일본계 기업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는데요. 일본은 에리넷인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를 이용해보면 정말 그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트 사이트가 정말 잘 되어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번 실제로 보실까요? 자 여기 구글창에 다트라고 치면 전자공시 시스템 뭐 이렇게 뜹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트라는 사이트 들어온 것이죠. 여기서 이제 회사를 검색을 하면 회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할까? 제가 카메라 좋아하니까 제 채널명이 사진 찍는 회계사잖아요. 그래서 업계 1위 캐논을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자 이렇게 하면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의 감사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빅펌이라고 할 수 있는 한영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군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감사보고서가 나오고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보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쭉쭉쭉 이런 게 있고요. 재무제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제표는 크게 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후름표, 주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본 변동표, 현금후름표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석도 정말 중요한 재무제표예요. 이 주석을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3000% 빠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캐논 코리아의 어떤 경영상태에 대해서 손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 같이 여러분들하고 봤던 캐논 컨슈머 이미징이라는 회사가 상장기업이냐? 아니에요. 상장기업은 아니고 제가 일부러 상장기업이 아닌 기업을 골라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상장기업이 공시된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쉽게 찾아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만 검색을 해보셔도 바로 딱 뜰 겁니다. 그런데 보통 상장기업은 공시라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캐논 컨슈머 이미징처럼 중요한 회사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논 컨슈머 이미지라는 회사 자체도 크지만 캐논이라는 회사는 사실 대기업이잖아요. 캐논이 이제 카메라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사기도 만들고 많이 보셨죠? 이런 캐논 복사기, 사무기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드는 대기업인데 그런 대기업의 하나의 중요한 회사로서 이 회사의 경영 성과가 정말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회사로 골라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공시 자료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들이 회계 정보를 잘 이용하지 않고 회사가 만약에 도산하거나 파산하면 그제서야 회계 정보를 까보는 보통 호재랑 악재 이런 걸 민감하게 반응하죠. 회계 정보보다는 근데 암튼 그런 영업 정보도 물론 투자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회계 정보도 정말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뭐 회계 정보만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약을 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회계 정보가 모든 걸 표현해 주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적을 달면 오늘 강의 막바지로 향해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힘을 내세요. 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갭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뜻인데요. 말이 진짜 어렵죠. 일단은 하나씩 보시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됐다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있는 기관에서 결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회계 실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회계 처리 관습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종합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서 있잖아요. 기준서에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약간씩 써있는 어떤 빈틈은 회계 처리 관습으로 메꿔 가는 거죠. 암튼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섞여서 결정권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결정된 것과 널리 통용되고 있는 회계 관습을 모두 합쳐서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갭은 회계 정보를 처리하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표 보여드릴 때 소유주를 대신해서 경영을 한 경영자의 성과를 회계 정보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회계 전문가인 감사인이 감사해서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이 회계 정보가 잘 되었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도 바로 갭이에요. 즉 그 회계 정보가 널리 통용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의견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작성도 갭으로 하고 그 작성된 회계 정보를 감사하는 것도 갭의 근거를 도사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갭이란 것은 회계 정보를 만드는 기준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국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니까 제가 법인에 입사하기 딱 1년 전인데 이때쯤 완전 이거 하느라 초주금이었죠. 약간 감사업계가 호황이던 시절인데 저도 업무를 하다가 이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할 때는 IFRS 이거 처음 도입되고 이래서 막 규제가 새로 나오고 이랬어요. 강사분들이 책 새로 찍어내고 그리고 막상 제가 2012년도부터 실무를 했었는데 그때 비교 공시하는 게 있거든요. 전년도랑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기준이 제 전년도부터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업도 좀 필요하고 회사도 정신 못 차리고 감사인들도 약간 저희 선인들도 2011년에 막 이거 막 컨버전하는 용역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와서 막 다들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혼돈의 시기였는데 요즘에 많이 안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준서도 개정이 많이 좀 됐고요. 그 이후로 아무튼 저도 이 업무를 하다가 얘 때문에 약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잡설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KIFRS 이거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그 강좌는 그럼 뭘로 할 거냐? 사실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이 갭은 사실 별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제 강의에서 IFRS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IFRS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회계 정보가 무엇이고 정보 이용자가 누구고 또 갭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는 아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말 문제 정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딱히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내용이 재밌을 거란 보장은 없고요. 아무튼 앞으로 설명할 회계 원리를 통해서 작성이 되는 회계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개요를 설명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재미가 없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